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7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네요. 책 111쪽이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John, Peter, and Tom are brothers. John, Peter, 그리고 Tom은 형제이다. John is shorter than Peter, and Peter is shorter than Tom. John is shorter than Peter. John은 Peter보다 키가 더 작다. And, 그리고 Peter is shorter than Tom. Peter는 Tom보다 키가 더 작다. 즉, John은 피터보다 키가 더 작고, 피터는 Tom보다 키가 더 작다. 이런 말이죠? So, blank of the three brothers. 그래서, blank of the three brothers. 삼 형제 중에서, 블랭크하다. 1번 문제가, 이 블랭크를 네 단어로 채워라. 이런 문제네요.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서, John is shorter than Peter, and Peter is shorter than Tom. John은 피터보다 키가 더 작고, 피터는 Tom보다 키가 더 작다. 라고 했으니까, 삼 형제 중에서 Tom이 가장 키가 큰 거죠. 그래서, 그래서, blank에는 Tom is the tallest. 이렇게, Tom이 가장 키가 크다. 라고 쓰면 되겠죠? 즉, Tom is the tallest of the three brothers. Tom이 삼 형제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또는 반대로, John이 가장 키가 작으니까, John is the shortest. 이렇게 써도 되겠죠? 즉, John is the shortest of the three brothers. John이 삼 형제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John is 13 years old. Peter is 17 years old. And Tom is 7 years older than John. John is 13 years old. John은 13살이고, Peter is 17 years old. 피터는 17살이고, And, 그리고, Tom is 7 years older than John. Tom은 존보다 7살이 더 많다. John is still a boy, but Peter and Tom are young men. John is still a boy. Still은 부사로 아직, 여전히 이런 뜻이니까, John은 아직 소년이다. But, 그러나, Peter and Tom are young men. 피터와 Tom은 젊은 남자, 즉, 청년이다. Both Peter and Tom go to work, but John still goes to school. Both Peter and Tom go to work.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 이런 뜻입니다. 피터와 Tom은 둘 다 일하러 간다. 즉, 피터와 Tom은 둘 다 직장에 다닌다. But, 그러나, John still goes to school. John은 아직 학교에 다닌다. 자, 이제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죠. 2번 문제, Who is the oldest of the three? And how old is he? Who is the oldest of the three?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가? And, 그리고,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인가? 본문에, John is 13 years old, Peter is 17 years old, and Tom is 7 years older than John. 여기를 보면, John은 13살이고, Peter는 17살이고, 그리고 Tom은 John보다 7살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John이 13살인데, Tom이 John보다 7살이 더 많다고 하니까, Tom은 20살이겠네요. 즉, John이 13살, Peter가 17살, Tom이 20살로 Tom이 가장 나이가 많죠? 첫 번째 질문이, Who is the oldest of the three?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Tom이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즉, Tom is the oldest of the thre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Of the three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The three를 them으로 받아서, Of them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즉, Tom is the oldest of them. 다음 질문은, And how old is he? 그리고, 그는 몇 살인가? Tom은 20살이니까, He is 20 years old. 그는 20살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윗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세 개 골라라. 보기 1번, John is not as tall as Tom. Not as, as 는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as, as의 부정이니까,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뭐뭐만큼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John is not as tall as Tom. John은 Tom만큼 키가 크지 않다. 본문에서, John은 피터보다 키가 더 작고, 피터는 Tom보다 키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John은 Tom보다 키가 더 작은 거죠? 즉, John은 Tom만큼 키가 크지 않은 거니까, 보기 1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보기 2번, Peter is as old as Tom. as, as는 동등 비교로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피터는 Tom만큼 나이를 먹었다. 즉, 피터는 Tom과 나이가 같다. 이런 말이죠? 본문에서 피터가 17살이고, Tom이 20살이라고 했으니까, 보기 2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보기 3번, Tom and Peter go to school. Tom과 피터는 학교에 다닌다. 본문에서 피터와 Tom은 둘 다 직장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보기 3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보기 4번, Peter is older than John. 피터는 John보다 나이가 더 많다. 본문에서 John이 13살, 피터가 17살이라고 했으니까, 피터는 John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따라서 보기 4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보기 5번, Tom is taller than Peter. Tom은 피터보다 키가 더 크다. 본문에서 Tom이 나이도 제일 많고, 키도 제일 크다고 했죠? 따라서 보기 5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보기 6번, Tom은 John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다. 즉, Tom은 John보다 어리다 이런 말인데, Tom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보기 6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1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본문을 레이티브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2번은 주어진 영문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형용사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함께 보죠. 종합문제 2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1번 먼저 들어볼게요. twice는 부사로 2회, 2번, 2배로 이런 뜻이죠? twice as large as를 보면 대수사 as, as의 용법이 나왔죠? 대수사 as, 형용사 혹은 부사의 원급, as, 뭐뭐 하면, 뭐뭐의 몇 배 뭐뭐한 이런 뜻이니까, twice as large as 뭐뭐는, 뭐뭐의 두 배만큼 큰 이런 뜻이 되겠네요. This one에서 원은 앞에 나온 스쿨을 받는 부정대명사죠? That school is twice as large as this one. 저 학교는 이 학교의 두 배만큼 크다. 또는 저 학교는 이 학교의 두 배의 크기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2번 Oldest, Largest 이거 둘 다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명사 countries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리고 Oldest 앞에 정관사 너를 썼습니까? Largest 앞에는 정관사 너를 다시 쓸 필요가 없죠? China is one of 중국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The oldest and largest countrie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라들 중.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이죠. 3번 3번 He is one of the bravest soldiers that I have ever seen. Brave는 형용사로 용감한, Soldier는 명사로 군인, 이런 뜻이니까? He is one of the bravest soldiers. 그는 가장 용감한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That I have ever seen. ever는 이제까지 이런 뜻이니까? 내가 이제까지 본. 즉, 그는 내가 이제까지 본 가장 용감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That I have ever seen은 내가 이제까지 본 가장 용감한 군인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soldiers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That is soldiers를 선행사로 하고 동사 scene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4번 Father는 파의 비교급이죠? 파는 부사로 멀리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거나 훨씬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데 파가 거리했을 때와 정도했을 때 그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파가 거리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은 father 혹은 further 최상급은 farthest 혹은 furthest 이렇게 father와 further farthest와 furthest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고 파가 정도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은 further 최상급은 furthest 이렇게 further와 furthest만을 사용하죠? 따라서 이 문장에 쓴 father는 거리를 나타내는 파의 비교급으로 더 멀리 이런 뜻이 되겠네요. Who lives farther from our school? You or he? 너와 그 중에서 누가 우리 학교에서 더 멀리 사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5번 비교급 older 앞에 정관사 더 가 있죠? 더 비교급 of the two 하면 둘 중에서 더 뭐 뭐한 이런 뜻이 되는데 둘 중에서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인지 딱 정해지기 때문에 비교급 앞에 정관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비교급의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꼭 더 two가 아니더라도 이 문장에 both his parents 와 같이 비교를 할 두 가지 정해진 것이 오면 역시 비교급 앞에 정관사 너를 붙인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His father is the older of both his parents. 그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다. 6번 6. Which is the fastest? A bus, train, or a plane? Fastest는 빠른 이런 뜻의 형용사 fast의 최상급이죠? Which is the fastest? 어느 것이 가장 빠릅니까? A bus, a train, or a plane? 버스입니까? 기차입니까? 아니면 비행기입니까? 즉, 버스와 기차, 비행기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빠릅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벌써 종합문제 3번을 풀 차례네요. 함께 보죠. 종합문제 3번 다음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1번 Yesterday, I met a friend blank mine in the park. A friend blank mine인데 이중 소유격에 관한 문제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부정관사 어나 언이 소유격과 함께 나올 때는 A friend of mine 이런 형태로 이중 소유격을 써야 하죠? 따라서 blank에는 over를 쓰면 되고 A friend of mine은 내 친구 한 명 이런 뜻이 되죠? Yesterday, I met a friend of mine in the park. 어제 나는 공원에서 내 친구 한 명을 만났다. 그럼 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가죠? A, on, the, this, that, some, any, no 등과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을 같이 써야 할 때는 A, on, the, this, that, some, any, no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렇게 이중 소유격을 써야 한다고 했었죠? 잘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2번 Try not to depend blank others. Try to 부정사는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에서처럼 좀 낫이 투 부정사 앞에부터 Try not to 부정사 하면 낫이 투 부정사를 부정하니까 뭐 뭐 하지 않도록 노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Depends 다음에 blank가 있는데 Depends on 하면 뭐 뭐에 의존하다 뭐 뭐에 의지하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꼭 암기해 두세요. 따라서 blank에는 언이 들어가면 되죠? Others는 other people 이런 의미로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Try not to depend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Try not to depend on others. 3번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blank the rain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blank blank Because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전치사 of와 같이 써서 Because of 플러스 명사 명사 하면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Because 다음에 절이 와서 즉 주어 동사가 와서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Because blank the rain을 보면 Because 다음에 blank 하고 명사 the rain이 왔으니까 blank에는 오브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의 Because blank blank를 보면 blank가 두 개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Because of the rain을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고쳐야 하는데 주어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있었으면 되겠네요. Rain은 명사로는 비 동사로는 비가 오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 두 가지로 쓰이니까 동사로는 비가 오다 rain을 쓰면 되는데 주절의 동사가 could not go로 과거니까 동사 rain의 과거형 rained를 쓰면 되겠네요. 즉 첫 번째 blank에는 it 두 번째 blank에는 rained 해석해보면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of the rain. 나는 비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었다.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it rained. 나는 비가 와서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정답 들어보세요.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of the rain. I could not go there because it rained.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형용사의 비교 끝과 관계의 대명사, 관계의 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죠. 동화문제 4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He came late, later, later, then she. 문맥상 그는 그 여자보다 늦게 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late는 늦은 이런 뜻인데 뒤에 then이 있으니까 원급 late는 쓸 수 없고 비교급 later나 later를 써야겠죠? late는 시간을 나타낼 때와 순서를 나타낼 때 비교급과 최상급이 달라요. 먼저 lat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late 그리고 비교급 later 최상급 latest 이렇게 되고 late가 순서를 나타낼 때는 late 비교급 later 최상급 last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그가 그 여자보다 시간상으로 더 늦게 온 거니까 late가 시간을 나타낼 때 비교급 later가 정답이 되겠네요. he came later than she 그는 그 여자보다 늦게 왔다. 정답 들어보죠. he came later than she 2번 this rose smells sweet sweetly smell은 동사로 냄새가 나다 혹은 냄새를 맡다. sweet는 형용사로 달콤한 향기로운 이런 뜻이니까 sweetly는 형용사 sweet의 부사형으로 달콤하게 달콤하게 향기롭게 이런 뜻이 되겠죠? smell은 뒤에 보어를 취해서 뭐뭐한 냄새가 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smell과 같은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를 보어로 취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따라서 형용사 sweet가 정답이 되겠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라고 할 때는 smell sweet 이렇게 smell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지 smell sweetly 이렇게 smell 다음에 부사를 쓰면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this rose smells sweet 이 장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정답 들어보죠. this rose smells sweet 다음 3번 Alex is the tall taller tallest of the two 종합문제 2번에 5번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of the two 하면 둘 중에서 더 뭐뭐한 이런 뜻으로 비교급 앞에 정관사를 붙여야 한다고 보였죠? 여기서 정관사 더는 이미 나왔으니까 정관사 더 뒤에 비교급이 오면 되겠네요. 정답은 taller Alex is the taller of the two Alex가 그 둘 중에서 키가 더 크다. 정답 들어보죠. Alex is the taller of the two 다음 4번 I waited there for 10 minutes and they seemed as many more much hours to me 먼저 답부터 찾아보면 hours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당연히 many가 정답이 되겠죠. seem은 동사로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여겨지다 이런 뜻이고 as many는 같은 수의 뭐뭐 이런 뜻이니까 I waited there for 10 minutes 나는 그곳에서 10분을 기다렸다 and 그런데 they seemed as many hours to me they는 앞에 나온 10 minutes 를 받고 as many는 같은 수의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10의 의미가 되죠. 그 10분이 내게는 10시간처럼 느껴졌다. 즉 나는 그곳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 그 10분이 내게는 10시간처럼 느껴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5번 I can't read this book comma which that is very difficult 일단 답부터 찾아보면 which that 앞에 comma 있으니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데 관계대명사 that 은 계속적용법으로는 쓰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which 가 되겠네요. which 앞에 comma 가 있으니까 which 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되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which 가 문맥상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와 this book을 받는 대명사 it 즉 for it 의 의미가 되겠네요. I can't read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comma which is very difficult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나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 들어보죠. 6번 I met Miss Kim yesterday comma where when I gave her a book 일단 답부터 찾아보면 관계부사 where 와 when 둘 다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행사가 yesterday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where 는 쓸 수 없고 when 이 정답 이 되겠네요. when 앞에 comma 있으니까 when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가 되겠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when 문맥상 and then 의 의미가 되겠네요. I met Miss Kim yesterday 나는 어제 Miss 김을 만났다. comma when I gave her a book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즉, 나는 어제 Miss Kim 을 만났는데 그때 나는 그녀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2부 7장 종합문제도 다 풀었네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8장 연습문제도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